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, 오늘은 instagram입니다! 만두! 토요일에 두부를 시작했습니다. 이 도라인은 스팸과 좌우를 만들겠습니다. 만두에 건 닭다리에 소금을 돌려주신다. 계란한 스팸을 사줄게. 양념장 양념장 양배추 양념장 고추냉이 간장 뱅 고추 고추냉이 1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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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. 다진 두근두. 1분. 이제 나미를 뿌려주세요. 고춧가루 오돌뼈 투하 attention 볼 고춥가루 간장 깻잎 아 transit 고춧가루 한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